듀얼 블레이드가 날아오른다? 공중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 팽이배틀! 하늘 높이 날아라! 에어버스 공중 배틀! 그리와! 그리의 듀얼 배틀! 짜잔! 이거 헬륨풍선 아니에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이 경기장을 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풍선 하나로 경기장을 어떻게 띄워야? 가능할지 안할지는 바로 확인해보면 되죠! 가봅시다! 듀얼 배틀! 과연 그리의 말대로 경기장이 공중에 뗄 수 있을 것인지! 제 생각엔 충분히 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우와! 짜잔! 우와! 우와! 진짜 떴어요! 우와! 가볍게 성공! 아니 이렇게 공중에 떴으니까 공중 팽이배틀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바로 바로 가보죠! 저는 첫 번째 타자! 바로 쏟다! 스토르! 공격 모드로! 그렇다면 저는 인피니티 하디스 밸런스 모드 갑니다! 첫 번째 경기!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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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더토르! 가자! 선더토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니 선더토르는 제가 봤을 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우와 밑에서 받을 것 같은데요? 인피지어 디스 밀어버려! 어두운 공격! 어두운 어림음질을! 그럼 너는 자 가자! 썬더 턴! 강의장 탈구 공격! 아 그러고! 아니 그러고 움직이면 어떡해! 아 그러고! 아니 그러고 움직이면 어떡해! 아니 이걸 갑자기 움직이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이게 공중전의 명이죠! 이런 거 다 전략으로 안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다 움직이는 이게 공중전이죠! 아 이렇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인피니티 하데스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오케이 알겠어요! 2라운드 바로 갑니다! 3, 2, 1! 슈헛! 야 이거 못다 스파크팀 잠깐만 여기 내 쪽으로 오냐! wo? 어디있지? 괜히 머리에서 돌고 있어요! 어? 저 팔이 아니에요? 잡아줘, 팔을 잡아줘. 잡아야 돼. 역시 내 팔 좋아.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악보 피니스? 안 돼. 바람을 이용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악보 피니스 다시 살아났다. 악보 피니스 다시 살아났다. 아쿠아 피니스가 잠깐 떨어졌다가 갑자기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꺼젯불도 다시 보자. 이거 맞나? 어쨌든 악보 피니스 결승 품절. 좋아요. 에어마스 공중 배틀의 최강을 가리는 대망의 결승전. 저는 악보 피니스 공격봇. 그렇다면 꼬니는 인피니티 아데스 밸런스입니다. 원스 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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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쓰리 투 원.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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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펜트 아데스 어둠의 공격으로 맞춰줘. 어둠의 브레스. 아 잠깐만. 너무 멀리 가지마. 야. 야. 조심 조심. 오 오 오 오 오. 자 거 일 받아봐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우와와. 한 번씩 추고 갈게요. 와 환시 추고 갈게요. 어 오케이 오机.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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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오 오 오 월lie 어 어 뭐야 안 돼. 어 어어 뭐야 안 돼. 네! 어? 잠깐만 아직 안 끝났는데 용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용기가? 이렇게 해서 공중전의 최강자는 인피니티 하재스! 그리고 그 주인이 바로 나! 보디! 어때요? 여기서 잠깐! 왜요? 우리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요? 밖으로 나가서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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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바운스 공중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완전 진짜 하늘에서 펼쳐지는? 진짜 하늘에서! 맛만 먹으면 내가 우주 끝까지 보낼까? 오!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바로 나갈까요? 그럼 바로 나갈까요? 좋아 좋아! 혹시 보낼까? 다 챙겨! 다 챙겨! 괜히 나머지 챙겨와요! 오! 올라가는데요? 올라갔다! 오!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투하! 와! 라위에서 펼쳐지는 에어바운스 공중 배틀! 높고 높은 곳까지 경기장이 올라간다면? 공중에서 펼쳐지는 팽이대결 한번 지켜볼까요? 좋아! 그럼 바로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에콘이는 볼케이노 드래곤 스태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피니티 하데스 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쓰리! 투! 오! 긴장돼! 진짜 근데 긴장돼요! 쓰리! 투! 원! 투!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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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슈! 오! 오! 와! 엄청 빨리 가는데요? 오! 와! 엄청 빨리 가는데요? 오! 가라! 인피니티 하데스! 역시 볼케이노 드래곤이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걸 보이죠? 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인피니티 하데스는 맹렬하게 공격 중인데! 와! 하늘에서 펭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근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25, 30m 된 것 같은데? 25, 30m? 네! 오! 오! 아니 이러다 근이 하늘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좀 더 높이 날아가라! 우리 밑에서 확인하는데! 아니요! 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 맹렬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볼케이노 드래곤 완자요! 볼케이노 드래곤 완자요! 볼케이노 드래곤 완자요! 아이 저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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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Ship 이 쪽으로 가면... 오! 오! 이 쪽 province 아니야! 이리 와! 이쪽에서 싸워야돼xy! bulunhor 경기장에 대감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거 같아요! 잠깐만,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한 번 확인해 볼까요? 한 번 당겨 볼까요, 한 번? 와, 진짜 높다. 너무 높은데? 우와, 일단 내려가지고 한 번 보시죠. 이거 보니까 둘 다 멈춘 것 같은데요? 둘 다 멈춘 건가? 이거 둘 다 멈춰. 끈이, 끈이, 끈이. 아이씨. 잠깐만. 아, 그 밑에, 이거 어떡해요? 따라가는데요? 에잇. 어? 아, 드리미! 오, 드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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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티랩! 티랩! 와! 우와!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우와!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 어, 뭐야? 오, 당했다. 오, 멋진데요? 자, 비디오 판독 한 번 해볼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와! 와, 와! 우와! 경기장이 되게 감사하실 것 같아요. 오! 오! 안, 안돼, 안, 안돼. 웨어 바운스! 우리 공중 배틀의 최종 최강자는 듀얼 플레이드 배틀! 공중에서 펼쳐지는 듀얼 플레이드 배틀! 모두 재밌었나요? 네! 저희는 아이디어 팡팡 넘치는 팽이배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듀얼 플레이드 배틀!